안녕하세요 프리트 가전입니다. 좋은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희 집에 요즘 데려온 대품 아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구요. 가격도 좀 알려드리구요. 초반기에는 국민다이기들이 참 예쁘고 눈에 많이 들어오더니 물론 지금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자꾸자꾸 논이 높아져서 이 대품들의 눈이 가네요. 그래서 대품 몇 개를 데려왔답니다. 왼쪽부터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블루에프 인데요. 이거는 만원 줬어요. 가격도 옛날에 비하면 참 착해졌죠. 그런데 지금 데려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블루에프가 참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 블루에프는 이렇게 데려올 때는 막 오므라 들었었는데 지금도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조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야지만 또 오므라 든답니다. 네, 그리고 꽃대 잘라주고요. 물은 좀 줄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초코라인이에요. 초코라인, 요것도 만원 주고 데려왔는데 참 예쁘죠? 초코라인은 처음 키워보는데 제가 분갈이 하면서 키우는 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동자 금이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물든 웅동자 금은 처음 봤어요. 8,000원 주고 데려왔지만 참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요것도 요즘에 가격이 참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분홍색 이렇게 노란색 금은 봤지만 이렇게 분홍색 물이 들은 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너무 예쁘죠? 을료심은 요건 선물 받은 거지만 가격이 8,0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참 끝에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창종류의 원종 에본이에요. 저는 창종류는 지금 처음 데려오는데 이게 15,000원 줬답니다. 아주 튼실하고 예쁘게 썼어요. 원종 에본이 잘 키워 보겠습니다. 베이비 핑거에요. 베이비 핑거 제가 이제 지난번에 8,000원인가 주고 조그만 거 데려왔었는데 요거는 지금 2만원 줬답니다. 너무나 너무나 예쁘게 아주 대품이에요. 잘 키워 보겠습니다. 네, 대품으로 키워서 돈 좀 벌어 볼게요. 네,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대품이지만 잘 키워 봐야 되겠어요. 요거는 백봉이에요. 저도 백봉은 참 요게 하얗게 물들고 예쁘게 물들어서 이거 백봉을 참 좋아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데려올 줄은 몰랐답니다. 엄청 대품으로 잘 자랐어요. 백봉. 크기가 한 뭐 한 뼘? 한 뼘보다 좀 더 크게 크기가 컸네요. 그 다음에 비치프리데인데 제가 비치프리데를 요즘에는 많이 데려오네요. 조금 조금씩 하나씩 못생긴 것부터 데려오다가 비치프리데가 너무나도 예뻐서 포트를 데려왔네요. 요거는 2만원 줬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부터 블루엘프, 쭈꼬라인, 을려심, 운동자금, 원종에보니, 비치프리데, 백봉, 베이비핑거까지 한번 데려와 봤답니다. 아, 이렇게 점점 눈이 높아져서 큰일입니다. 다육이 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예쁩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분갈이 하고 키우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대품 데려온 거 예쁘게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